특혜 보이는 순간. 그래, 왔던 순간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진짜 기특했다, 이런 거. 저는 그냥 딱 지금도 그냥 하나인데 포기 안 한 거에 되게 기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중요하지. 오래 됐어. 순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연습생이 몇 년. 연습생은 3년하고. 총,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몰라주셨대요. 데뷔하고. 데뷔하고 이후에 기간이 길었지. 그게 더 힘들었지. 맞아. 그거를 조금 잘 멤버들하고 함께 버틴 게 기특하다 생각이 있어서. 맞아, 맞아. 버틴 거 참 기특했다. 그거 진짜 어려운 거야. 멋진 말이다. 그렇죠. 선우는? 저는 긍정적인 거. 룩업. 항상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그게 기특한 거. 팀워크 좋을 것 같아. 처음 찍었던 단독 CF를 멤버들과 나눈 거. 지금은 훌륭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너무 기특하지. 그런데 아이돌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봐왔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리더에 있는 친구들은 진짜. 다르지. 무게가 다르더라. 무게가 다르더라. 종현이 말처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거 참. 맞아, 그룹 생활이 사실 쉽지가 않은데. 오랫동안 버틴 것만으로도 기특하지. 그러니까. 그럼, 그럼. 앞으로의 활약을 많이 기대하겠고. 둘이 좀 친해진 것 같아? 어때?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맞아요. 눈보기도 좀 편하고. 아까 진짜 눈도 못 보더니. 이제 눈 볼 수 있어? 둘이서 오늘 수고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눈 마주치고. 둘이 한번 얘기해 봐. 서로 손 잡고 이렇게. 손 잡고 얘기해 봐. 서로 마주치고. 수달처럼, 둘이 수달처럼 이렇게. 해달처럼. 해달. 해달. 형, 고생하셨어요? 형, 고생하셨어요? 너도 고생 많았어. 감사합니다. 나중에 보자. 형, 고생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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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